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github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사용법을 좀 살펴볼까요? github.com 이라고 하는 주소로 들어와 보시면 github의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인인이 있고 사인업이 있는데요 사인업이 회원가입이고, 사인인이 로그인이에요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하셔서 자신의 계정으로 github에 접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로그인에 들어오면 저와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github라는 서비스 안에서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저장할 저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저장소라는 것은 만약 여러분이 앱을 5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각각이 프로젝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각의 프로젝트를 위한 소스 코드를 저장할 저장소 5개가 필요할 겁니다 저장소가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new라고 하는 버튼이 저장소를 만드는 버튼이에요 리파지토리가 저장소고요 또는 여기 더하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new 리파지토리가 있죠 저것도 마찬가지로 저장소를 만드는 버튼입니다 클릭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저장소의 이름을 적으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github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welcome이라고 하는 이름의 저장소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ublic과 private이 있습니다 public은 여러분의 저장소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open source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정보가 있는 프로젝트는 절대로 public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private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비밀 계정이라고 비밀 저장소 그러면 이 저장소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초대한 동료들만 볼 수 있습니다 gith에서는, github에서는 private 계정이 과거에는 유료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정도까지는 무료예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근데 더 많아지면 그때는 유료가 되니까 그거는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좀 더 사용하기 쉬운 public 공개 저장소를 일단 만들어봅시다 자, Create Repository 하면 저장소가 생성이 됩니다 자, 조금 기다려 볼까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첫 번째 저장소입니다 기분 좋지 않나요? 자, 박수 한번 치시죠 네, 개발자들의 세계에서 자신의 github 계정은 굉장히 높은 상징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고 잘 갖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그럼 우리가 github의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github의 저장소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저는, 아, git이 났겠네요 자, git은 github랑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자, git도 github라고 하는 이 서비스에서 관리되거든요 자, 저렇게 검색 엔진에서 검색해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주소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github.com에 git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바로 gi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관리되고 있는 저장소예요 자, 이런 곳에 딱 도착했을 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판단력이에요 아, 이게 괜찮은 프로젝트인가? 라는 것에 대한 수감각이 필요한데 자, 제 같은 경우는 딱 보는 게 뭐냐면 음, 요거 일단 봅니다 자, 여기 58000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58000번의 버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버전입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봅니다 13,046명의 협업자들이 그 멤버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git을 만든 창시자 리누스토발츠 또 보이시네요 여기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만한 것은 여기에 보면은 스타가 저 뒤에 K가 붙어 있으면 K가 1000이거든요 13000명이 좋아요 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그 다음에 왓츠는 2000명이 구독하고 있다는 뜻이고 포크는 이걸 복제해 간 사람이 18000명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에 익숙해지시면 딱 보자마자 아, 이 프로젝트는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럼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을 때는 여기 보시면 Clone or Download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에 있는 이런 좀 어려워 보이는 것들은 이제 Git을 이용해서 쓸 때 필요한 정보고요 Git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저 소스 코드나 저 파일들이 필요하시다면 다운로드 zip 버튼을 클릭해서 그걸 압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화면 구성을 좀 보면은 여기에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이 Git 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루고 있는 파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58000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저 파일들의 변화를 나타내는 버전이에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걸 클릭했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리스트 제일 위에 있는 리스트는 가장 최근에 수정된 버전을 나타내고요 이 기스터라고 하는 분께서 수정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네요 그리고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해 보면 클릭해 보면 저 버전의, 저 변경사항에 속하는 파일이 또는 파일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추가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혹시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걔는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프로젝트는 58000번의 변경사항이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의 프로젝트로 들어와 볼까요? 소박한,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발전할지 알 수 없는 자, 우리의 프로젝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의 프로젝트에도 이제 뭐 해야 돼요? 여기다가 파일을 업로드하고 또 버전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또 협업자들을 초대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생산적인 활동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 Git이라고 하는 툴의 구체적인 사용법은 나중에 천천히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버전을 만들어 봅시다